팀전? 팀전 어떻게 하지? 팀전 팀전 팀전도 랜덤으로 팀 만들어서 하는 건가 본데요? 팀전도 게임 괜찮은데? 좀 약간 엉성하긴 한데 어차피 1인칭이라 별로 상관없어요 엉성한 매력이 있어 엉성한 매력이 있어 근데 팀전은 애들이랑 파티 맺어서 하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파티 맺는게 여기 초대하는게 있긴 있어 친구 목록 중에 스팀으로 친추 해놓고 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건 이게 완성된 게임이 아니라 이제 게임이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오늘 출시한 게임인데 그냥 우리는 베타지 베타 테스터지 만 얼마 주고 사서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뭐 맵도 많아지고 뭐 다양해진다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팀전은 별로 오래걸리는데 아 그래도 1등을 했어 유튜브에는 1등한 것만 올려야지 졸라기 뒤진거 안올리고 흐흐 하나만 올려야지 어 팀전 됐다 팀전이에요 이제 누구랑 팀이지? 팀원이 안보여 뭐야 겐지 타키야 일본 놈인가? 쟤가 이제 팀원이라고 나오네요 나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나무 그거 만들어야 되거든 갑박 팀채팅이 있어요? 2대2대2대2인가? 일단 0원이라서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어차피 조합이 안 돼 이거 뭐지? 여기 뭐죠? 이거 돈인데? 팀원 위치 이런 거 안 보이나? 15원 이거 다 뭐야? 저 앞에 상자인가? 상자인 거 같다구 이게 빨리 팀원이랑 만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자다 공짜 상자다 공짜 상자야? 이거 공짜 배라 창을 만들 수 있어요 어, 갑 바 좋아 오케이, 갑 바 만들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붐빗이 하나 생겼고 팀원 팀원이 저거인가 보다 아,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나는거 내가 팀원 있는 곳을 가야지 돈 먹고 저기 맵에 140m 앞에 있네 저기 다이아몬드 표시로 뜨네요 어, 상자 또 있어 웬일이지? 나 왜 이렇게 운이 좋지 갑자기? 오, 마채텔? 왜이러지? 오, 마채텔? 오, 마채텔? 오, 마채텔? 오, 마채텔? 오, 마채텔? 칼 만들고 2티어 줬어서 2티어 화살 열두발 가자 빨리 만나자 친구야 우리 팀전이야 만나야 돼 저거 돈.. 아 누가 먹었네 저 새끼 팀인지 모르고 나 때리는 거 아니야 저거? 여기 상자 또 있어! 아이스X 쟤 하나 줄까? 무기 없으면? 아 쟤 자꾸 가 왜 아이씨 야 좀 같이 만나서 하자 임마 아 진짜 팀전의 묘미를 몰라 거기 가스 나와 빨리 나와 아 나오라고 나야 나야 나 야 임마 같은편이라고 아 이 새끼 뉴비야 나 때려 같은편이라고 아 진짜 야 임마 벌거숭이 같은편 아 진짜 안 때린다 큰일났다 나 이 게임 망했다 하 도망간다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 게임 망했습니다 같은편이라고 같은편 같은편 임마 눈치 깐나 이제? 자 이거 가져 자 이거 써 쓰라고 주스라고 그래 그걸로 나 때리라는 거 아니야 가자 내가 참 팀원들까지 챙겨주고 우와 게임 모르면 저렇게 된다니까 돈 많은데? 빨리 70원을 모아서 테이저건을 빨리 먹어야 돼 여기가 포드죠 70원 빨리 모아서 딱 달라붙지마 이씨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나? 일로와 돈벌 위에 70원 빨리 모아야 돼 뭐해 뭐해 붕대 만들어? 어 가자 따라와 따라와 혼자 가지마 자 졸라 좋은 무기 줬는데 지금 맨 트래커가 있으면 좋겠는데 스토커 세트 그거 70원짜리 하면 맨 트래커 나와요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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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어디 있는지 안 보니 나 따라올래나? 어 잘 따라오네 니가 몸빵을 하고 내가 활로 맞추자 지금 세 명 죽었어요 스토커 저거 50원짜리 열거 저거 자깐 그냥 70원을 모아서 열거 어떡하지? 여기도 포드가 하나 있긴 있어요 70원에서 하는게 낫겠지? 두단이니까 완전 헝거게임인데? 진짜? 파밍 했겠지 애들이? 파밍 안한거 같은데? 안했어 여기서 돈벌어서? 야 형이 잘하니까 형이 좀 먹자 아 왜 하나도 없대? 아 진짜 너무하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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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원 돌돌끼를 팔고 돌돌끼를 팔면 4원 줄거거든? 돌돌끼를 팔면 그거 안열린다 무감형 죽었어 지금 돌돌끼를 팔면 4원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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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려가서 뭐 먹은거 있어? 나 하나만 줘 그렇지 붕대 붕대라도 팔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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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일로와 빨리와 빨리와 니 도움이 필요해 아 이게 보이스채팅 어떻게 하는거야 저거 야 나 아이 걸려가지마 일로오라고 저거 총 아니에요 제가 먹은거 페인트라고 페인트라고 페인트 페인트 여기 여기 근데 되게 깊다 여기 장난 아닌데 엄청 깊네 여기 거기 모슬맨 이루와 일루와 아 아, 죄송해요, 미쳐나 맘에 안 맞는다, 쟤하고 빨리 불러야겠어요, 이제 이제 부를 때가 됐어 여기서 잠깐 패드로 해야겠다 패드로 하니까 좀 부드럽잖아 이걸 팔고 파는 게 어디 있었지? 어, 뭐야 아, 놀래라, 이씨 아니, 그래도 돈 모아놓으려고 그러지 패드 어디있어? 패드 내 근처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저기 안 보이지, 근데? 저기 있다 일단 사주 경계 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미리 떨구려고 추적계가 여기서 나오거든? 패드 내 근처가 그냥 죽였다 야, 어디 갔어? 아, 저 씨 도와줘야 돼 야, 어디 갔냐 아, 진짜 자 헬기 오는데? 오, 저 위에 있는데? 독침 들고 있나본데, 독침 어디 있어? 안 보여 어디 있어? 안 보여 누가 쏜다 누가 쏜다 너 쐈지? 화살 날라왔거든? 별CL 각neys 식사 얘 와서 빨리 먹으라고 해야되는데 빨리와서 먹어, 임마 상자 먹을 거 많아 빨리 먹어 이제 잡으러 가야지 우리 아이템 다고 있어 스탄건도 있고 아 이 새키 던진다 가자 아 저런 놈 데리고 갈라니까 진짜 99m 다시 체크 99m 얘 어딨어? 따라오고 있어? 쟤 옷 좀 입혔으면 좋겠는데 방어 구도 할 줄 모르나봐 방탄복을 99m 지금 저 트래커 추적기로 쫓아가는 거에요 잘 따라오나 이거? 하아 98m 금방 있다 얘 어디갔어? 동굴 안에 들어갔나 설마? 어? 깜짝이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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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겠는데 쟤 쟤 아, 총, 씨 죽었어, 죽었어, 총한테 아, 총, 씨, 아아 나보다 파밍을 더 잘했다니 아, 어떻게 총을 구했지? 아, 씨 팀챗이 Y예요? 아, 나 저세기 때문에 망했어 아, 도움이 안 돼 아, 총 어떻게 구하는 거지? 저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3단계 티어까진 않은데 에어드랍으로 구하는 건 아니거든? 에어드랍은 정해져 있어서 랜덤 헬기? 이게 메세지로 떠가지고 뭐,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거기서 나오는 건가? 그걸 구해야 되나? 싸운다, 붙었다 2대1이면은 얘가, 얘네가 지죠 뭐하냐, 무기 들고 때려야지 뭐하냐, 무기 들고 때려야지 왜 도망가지? 팔전인가? 가스 땜에 안 될텐데 가스 계속 올텐데 좀 마음만 맞으면 잘할 것 같은데 아, 씨 왜냐면 아까 걔네들 테이저도 있었어 내가 아까 테이저로 한 명 지치는데 내 뒤에서 테이저로 지지더라고 얘가, 얘가 나 죽인 놈이지? 총 든 놈 어, 총 너무 아파 총을 줬어요 아아 하나 배웠다 저 기름하고 지금 총하고 뭐 합치니깐 뭐 됐거든? 제가 총하고 기름통과가지고 뭐 합 조합했어 뭐 만든거지? 탄창, 아, 탄창이구나 저게 아 뭐 터졌다 지금 저깄다 앞에 쌈났어요 자, 우와 빠졌다 저기서는 저기서 붕괴시 달라져 뒤에 너 있어 창들고 온다 얘 혼자 나왔네 창으로 찔러주겠어 죽겠네 죽겠네 아이고 얘네 왜 1등했네 아아 내가 죽인 놈 1등했어 결국엔 아아 팀전이 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